38번입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라는 뜻이고요. Top nutrition expert인 이 사람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Better observed 더 잘 흡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잘 사용이 된대요. 그치? 뭐에 의해서? 몸에 의해서 더 잘 사용되고 더 잘 흡수가 된다라는 거야. 언제? 분사 부문처럼 해석한다고 그랬죠? 컨슘도 되어졌을 때죠. 그치?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컨슘이라고 하는 건 소비하다 보다는 섭취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좋고요. 섭취 되어졌을 때야. 뭐로써? 전체의 그러한 음식으로서 섭취 되어졌을 때야. 전체 음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보충보다는요. 전체 음식으로서 소비 되어졌을 때 섭취 되어졌을 때 좀 더 잘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잘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약간은 보충제 먹었을 때보다 영양제나 그런 비타민제 이런 걸 먹었을 때보다 실제 음식으로 먹어졌을 때가 더 잘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쵸? However, 그러나 그러나면 이제 내용상 역접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용상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feel, 느낀다는 거야. 뭐를 느끼냐면요.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래. 뭐 할 필요를 느끼냐면 take 할 필요성이야. 뭐를? pills, powders, and supplements in attempt to attain nutrition and fill the gaps in their diets. 자 그러면은 제가 너무 빠르게 갔나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은 느낀다는 필요성을 뭐 할 필요성? 약, 알약 또는 파우더, 가루 또는 서프먼트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보충제들. 그러한 것들을 섭취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어떠한 시도에서? 투부정사하는 시도지. obtain, 얻으려는 시도야. 영양분들을. 그리고 채우려는 시도지. 그 갭들을. 어떠한 갭들이냐면은 그들의 식단에서 있는 그러한 차이 이런 거를 메꾸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맨날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을 먹어. 그럼 어떻게 해?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다는 거지. 또는 내가 좀 철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 식단에서? 그럼 철분제 영양제를 먹는다는 거지. 그러한 것으로 하면서 영양분 느낀다라는 거 하는 거고 그렇다는 소리는 내용상의 역접이 맞지.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내용상의 역접은 앞 내용은 뭐야? 앞 내용은 보충제 X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은 보충제 O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도 여기에 대한 역접이 일어나는 거죠. 역전이 아니라 역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이야기하기에 창피할 정도로 어쨌든 우리는 희망한다는 거야. That 이하의 사실을. 뭐라고 희망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거라고 희망한다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뭐겠어요? 앞에 나온 pills, powders, and 그치. 그런 놈들이 되겠죠. 이런 놈들이나 아니면 이런 놈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거라고 희망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prevent us from catching of cold니까 in the winter니까 그리고 예방해 주는 거야. 우리가 뭐 하는 것을? 캐칭, 잡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예방한다. 뭘 잡아? cold를, 감기를. 감기를 잡다? 감기에 걸리다. 그렇지? 그래서 겨울에 감기 걸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예방해 줄 거라고 희망하고 그리고 또는 또는 뭐 해 줄 거라고? 향상시킬 거라고 우리의 피부나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좀 더 향상시켜 줄 거라고 믿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give와 prevent와 improve가 or로 묶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거고요. 자, 얘의 뜻은요.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뭐 정확히는 예방하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막다라고 그냥 번역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놈은 너무 크니까 빠르게 굉장히 최첨단 21세기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의 prevent랑 똑같은 단어 뭐 있어요? 뭐 stop 있고요. keep 있고요. 또 뭐 있다고? block 좋습니다. block도 있고요. 또 prohibit 있고요. 또 ban 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bar 라는 뜻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discourage 라는 단어도 있고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막다 방해하다 이런 단어만 다 돼. 그치? 자 그 다음입니다. but in reality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럼 여기도 역시나 but이 나왔으니까 역접이 조금 더 일어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소리는 어떠한 역적일까 이 희망에 대한 이 희망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갑니다. 자 현실에서는 많은 상당수야. 뭐해? 보충제에 많은 상당수가 artificial이니까 약간 가공이 되어 있는 가짜라는 거야. 그리고 아마도 아닐 거야. 심지어 되지도 않을 거야. 완벽하게 옵절부드니까 소화... 아니, 흡수가 되지도 않을 거야. 누구에 의해서? 너의 몸에 의해서 잘 완벽하게 흡수도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을 내가 평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나 그 잘 모르겠어. 500mg? 뭐 그 정도가 내가 부족하대. 평소 식단에. 그래서 내가 500mg을 내가 먹어. 따로 보충제로. 그럼 그게 완벽하게 다 흡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worse니까 더 최악으로는 some 어떤 것들은 are contaminated. contaminated 무슨 뜻이야? 똥 올라! 오염되다. 오염 시키도 안 돼. 오염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한 대 맞아야 돼. 뭘 가지고 다른 물질들과 함께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ntain 함유할 수도 있어요. ingredient이니까 어떠한 재료들 근데 여기서는 재료라기보다는 다른 영양소들을 그치? 근데 그것은 뭐야? pp not listed이니까 list되어 있지 않은 거야. 어디에는? 라벨. 그 성분표에는 게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성분들도 아마도 contain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 그리고 뭐 당연히 이 end는 묶어주는 게 contain과 are contaminated 이거죠. 그래서 are contained는 될 수가 없어요. 그치?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여기는 지금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오고 있어? 접속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느낌이 뭐가 나올까? 문장 다 쪼개가지고 순서 맞추기 하면은 이것도 꽤나 어렵겠죠. 그죠? 여기는 지금 예시가 나온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예시가 나올까? 위에 내용을 보통으로 본다면은 아마 contaminated 하거나 아니면은 뭐 리스트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것에 대한 예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가볼까? 자 최근에 조사 리포트는요 발견했어요. 헤비메탈 헤비메탈 뭐야? 어? 중금속 그쵸? 죄송합니다. 그래서 40% 뭐해? 134개 브랜드야 뭐해? 프로틴 파우더니까 우리 맨날 이렇게 운동하는 프로틴 이거 파우더에 134개 브랜드 중에 약 40%에서 중금속을 발견했다라는 거지. 그치? 마켓에 있는 엄청난거죠. 그쵸? 그 다음에 with little control and regulation 야 그럼 little은 부정어죠. 그치? 얘는 부정어예요. 거의 없다라는 뜻이니까 조절도 없고 제한 규제도 없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without 거의 비슷한 뜻이죠. 그쵸? 그래서 얘 자체를 약간은 without 으로 바꾸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without control and regulation 그 다음에 taking이 주어가 되고요. 그래서 이 보충제를 take 취하는 것 먹는 것 섭취하는 것은 뭐라는 거야? 하나의 도박이라는 거야. 그리고 종종 costly costly는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보어가 되고요. 코스트리는 형용사로서의 뜻은 뭐예요? 비싼이라는 뜻이 있어요. 얘가 ly가 붙었지만 형용사예요. 비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은 비싸다라는 거고 여기서의 비싸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는 가격을 뜻하는 게 아니야. 물론 1번 뜻은 가격이 비싸다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건 아니지.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 뭔가? 대가가 크다 정도의 의미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치? 가격이 크다 크다 가격이 비싸다라기보다는 대가가 크다 종종 대가가 굉장히 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왜? 깸불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접속사가 조금 많이 들어갔다는 거에 유념하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잘 quiero night. 고ucken 고생 많으신